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 54절에서 6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응이 임했습니다. 그 부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물론 풍성하였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그 부응의 역사에 핍박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일곱 집사 중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한 스테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스테반 집사가 돈에 매수된 이 거직지은의 고배를 당하고 이 사내들인 이 공예에 잡혀와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7장에서는 그 재판 과정 가운데 스테반이 변론하는 그러한 장면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테반이 잡혀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성정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도를 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은 이미 이 돈에 매수된 이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매우 불리한 형국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스테반 집사에게 변론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자신의 어떻게 해선지 이 거짓 증인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해소하지 않고 스테반 집사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왔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의 사도행전 7장을 이 소제목을 보면 소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반이 설교하다. 스테반 집사의 이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또한 가나한 땅에서 애국 땅에서 이 미디안 땅에서 강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국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38절입니다.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자신의 변론을 하기 바쁜 이 스테반이 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여 주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길이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사건들에 대해서 왜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성정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이 성전을 우상시하는 것으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직접 보여준 삶과 다르게 하나님을 말 그대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서 일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절기 때나 어떠한 종교의식을 할 때만 성전에 와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변질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스테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47절부터 50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실만한 곳은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와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율법에 메어 있었고요. 그들의 행위에 철저하게 행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만 지키는 그 행위가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라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헐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에서만 성전에 묶여있는 그러한 신앙 성전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일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것에 대해서 전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나를 믿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스테바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누림으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절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삶을 살아가 보면 일상의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성전에 교회만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만 막닥뜨리면 어떠한 환경 앞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또한 죄의 유혹 앞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교회만 계신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교회만 와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 한 순간도 혼자 있을 때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주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가서 운전하는 순간에도 내가 일상생활에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순간에도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처럼 보이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연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연히 어떤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함께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심을 늘 반응한 삶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오늘 스테반이 바로 그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불리한 재판 앞에서 자신이 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이 재판에서 참소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그 상황 앞에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직도 성정 진심 사상 가운데 교회 안에만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유대인들을 안타깨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시면서 영국으로 기국하셔서 이 대학에서 연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의 두 구절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이 두 말씀이 정말로 아프리카 정글이라는 상황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은 더 이상 오늘 스테반과 같이 상황 앞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앞에서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는 마지막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변론의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두고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기를 한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성령 받은 자로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성전 밖에서도 시공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개입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만 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변론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주셨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테반과 같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스테반의 모습이 정말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증거하는 상 결국 스테반 집사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선포되어진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반면에 사도인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결국 스테반을 끌고 가서 성전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순간이 바로 내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 찔림을 외면한 순간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마음이 완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 찔림에 반응하지 못한 채 스테반을 죽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테반이 전한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바라봤던 것은 스테반 집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던 그 성령님, 주님 그분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고통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스테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풍령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고통당한 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충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평안을 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어떻게 된 거죠? 이만 평안이에요. 나는 그 평안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누렸던 평안이 바로 이거예요. 죽는 상황 가운데도 돌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이미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야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만 나의 평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이 은혜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지 않았고 고통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스테반 마지막의 고백을 보세요. 59절과 60절입니다. 스테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이 순교하는 순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옷이 가능합니까? 죽어가는 순간 정말 돌에 마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바로 성령의 인재를 분명하게 누리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부응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핍박이 강해짐으로 더 이상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테반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이 순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하반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울이었습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새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나오는 사람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스테반이 죽는 장면 가운데 바울, 이 사울을 등장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해심시켜 스테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하나를 미랄이 되어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바로 일사 가구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우연히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이전에 찾아왔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낙수로 주님을 대하오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바로 오늘 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신이 만났던 그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수히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이 스테반 집사와 같이 온전히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신 그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렇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스테반과 같이 죽음의 위협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아직 그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 오늘 스테반 집사의 아버지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이미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내 안에 인자여 주시는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자여신 그 성령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되어지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내 안에 불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주님을 모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여 주신 그 성령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 깊은 개인의 기도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5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내 자신 우리의 가정 한국교회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에게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스테반 집사가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내 안에 분명하게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더욱더 그 충만함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하게 그 주님으로만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만 분명하게 주 예수님을 신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미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엇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하나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성전 안에만 교회 안에만 계신 그 주님으로만 만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미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생활을 하여 주시옵소서